잠자는 여의숲 지원. 그 나만의 비밀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를 좀 어... 승기는 알 거예요. 오, 깜짝이야. 또 지원이 형이 하니까 다행히 존재감이 있다. 와, 저 왠지 진짜 잘 것 같은데. 뭐야. 뭐야. 오, 준비 많이 하셨어 또 은근히. 살짝 웃고 있던 눈, 활짝 열려 있던 문, 내가 내게 두 손 내밀던 그 순간, 느꼈어, 아, 이건 꿈, 예, 하늘을 헤엄쳐, 부딪혀, 부딪혀, 내게 없이 fly, but we will never die, 두 눈을 가려도 보일 듯, 예, 두 눈을 가려도 보일 듯, 예, 두 귀를 막아도 들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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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듯, 예. 아, 아 3부가 안 들은 음악이라서, 아, 아 3부가 안 들을 듯, 예. 에ơi 다 한 쪽을 박혀. 오, 아, 아. 아, 너 왜 그 Swift야? 기와라다. 너무 잘한다. 작품 설명이 궁금해. 도영이와 같은 꿈이지만 글자는 같지만 다른 꿈. 목류병이죠? 실제로? 그러니까. 어? 우리 촬영 때 목류병 좀 있었어요. 아 진짜? 갑자기 앉아서 자요. 뭐 앉아서 잔다든지. 어 맞아맞아. 뭐 자고 일어나 보면 딴 데서 일어나 있다든지. 어머나.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. 저는 TV를 통해서 알게 됐죠. 저의 목류병이 있는 거예요.